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특히 중국 요우커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공사의 31개 해외지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나아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라북도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관광산업 활성화가 과연 의도대로 갈 수 있는지 문제는 토탈관광산업의 기초가 되는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달려있기 때문에 준비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격적인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도와 시군이 그 방향성을 이해하고 결합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